자아 여러분들!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화가 과연 어느정도 붙는지 과연 국화를 하면 진짜 확률이 몇 퍼가 됐는지 지금 바로 확률의 검증 스타트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41방입니다. 제가 해서 몇 개가 붙는지 스타트 갑니다. 첫 번째 선수는 그라데 선수부터 첫 번째 아니 첫 번째가 설마 첫 번째 붙나? 아우 일단 첫 번째 오버 붙고 안 놓고 그냥 바로 이거 두 번째 스킵 파이브 파이브 얍! 아 진짜 국화가 확실히 빡세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 방 터졌고 아우씨 얍! 와 진짜 설마 다 터지지 않겠지 여러분들? 여섯 번째 설마 여기서 좀 나오지 않을까요? 설마 일곱 번째 그래도 한 일곱 번째는 약간 터졌어 느낌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그 게임이 떨어졌어 오케이 팔! 아 아 아이비올 컵! 컵! 아 진짜 컵! 컵! 아 컵! 아니 이거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들 진짜?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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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진짜 독립시행을 하니까 독립시행도 지금 안 돼요! 국화 나오는 거 맞아 여러분들? 오랜만에 고개 끄 Juan 써볼까 여러분들? 와! 난 지금간에 시칼을 어떻게 붙였지? 코끼를 만져주고 깨를 만져주고 살짝 오케이, 두 번 끄덕하고 갖다가 바로 트gment! 이 국화라는 게 여러분들은 진짜 그냥 도전하지 말라 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냥 어? 와 어떻게 하나도 안나오냐? 진짜? 아 진짜 하나도 안나오는데? 와! 아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나오.. 진짜 설마? 에이 설마!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허허허허허 아! 제발 한번만 얍! 한번만..한개만 붙을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아직 여러분들 10개 넘게 남았습니다 아직 우리 이제 삼씨 몇방 온것 같은데 국가 확률이 이 정도로 극혐이에요 여러분 4% 4% 4% 맞는거 같습니 다 얍 나한테 왜그레 드디어 하나 나왔다 드디어 몇몇이 남은거 하나 나왔습니다 국분 라인이라고 국화 남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방 남았으니까 한 35방쯤에 붙은거 같은데 얍 아 얍 아 남았습니다 바로 제발 와 왔다 41방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방 남았어요 이정도로 여러분들 국화는 진짜 절대 도전하면 안되는 카드예요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이거 영상 보시면 41개중에 국화 하나 나왔습니다 절대 도전하지 마세요 남은 하나 이 룰리치를 시카를 한번 만들어볼게 여러분들 어차피 없어 어차피 팔까도 진짜 안돼 녹화해서 시카를 붙인다? 어? 4목 5목 5목 요거 만들면 성공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래도 살짝 오다가 느낌으로 들을게요 여러분들 여기도 10가가 붙으면 바로 1단 여러분들 9카도전이랑 10칸은 하지 마세요 정말 10초 10초 13초